사순제 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밀양성당 부주임 어멸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네레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단지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증표를 원했는지 요즘 사람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거쳐 오미크론까지 다다른 지금 많은 이들이 코로나 종식의 증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믿기 힘든 요즘 시대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고민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확실한 증표를 원하고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요즘 시대에는 믿음과 식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별의 은총은 어떤 옳은 결과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식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수원교구에서 식별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별은 그 자체로 신앙의 행위입니다 즉 식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과 방식 읽기와 반성, 성찰, 전망을 포함하는 총체입니다 또한 식별의 방향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향합니다 식별은 자신과 공동체, 세상에 대한 반성이자 성찰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식별은 심판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은 식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로 상대방을 식별하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올바로 바라본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표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약간이라도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다른 표징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만 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사람들과 요나가 해계하고 자신의 일을 하였듯이 희망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코로나도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심판과 배제의 징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고 요즘 가속화되는 개인주의 삶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 더욱더 올바른 식별이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 이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밀양성당 부주임 어멸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어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